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플라잉 치즈 입니다 2명부터 4명까지 즐길 수 있는 데스터리티 게임이구요 치즈 모양의 주사위를 던져서 높은 점수를 얻는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물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5x5 형태의 보드 인데요 이곳에 자신의 집 타일을 배치해서 점수를 얻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집 타일 인데요 인원수에 따라서 처음에 갖고 시작하는 집 타일이 각각 다릅니다 자신의 집 타일의 주사위가 떨어져야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고양이 타일 인데요 고양이 타일에 떨어지면 자신의 점수를 1점씩 읽습니다 2명일 때는 집 타일 8개 고양이 타일 2개씩 가지고 시작하면 되구요 그 다음에 3명일 때는 집 타일 6개 고양이 타일 1개 이렇게 갖고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부엌 타일이구요 라운드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라운드 3라운드를 하게 되는데 1라운드 때는 2점 2라운드 때는 3점 3라운드 4점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운데 배치해 주시면 되구요 라운드에 여기 들어가게 되면 해당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가운데 쪽에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즈 모양의 주사위 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주사위 눈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변형 게임에서 주사위 눈을 이용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비어있는 칸이 있는데 여기는 나중에 뭐 숫자나 아니면 뭐 글씨를 넣어서 재미있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플레이어 타일이구요 자 그 다음 이거는 주사위 발사대 입니다 자 주사위를 올려놓고 누르게 되면 주사위가 발사가 됩니다 자 도전 기회는 두 번씩 이구요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두 번의 기회 동안 안에 들어가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패스가 됩니다 자 플레이어는 자신이 갖고 있는 집 타일 그 다음에 고양이 타일을 하나씩 돌아가면서 원하는 위치에 배치합니다 다른 플레이어가 올려놓은 곳에 배치할 수 없구요 그 다음에 가운데 부엌 타일에는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곳에다가 쭉 펼쳐서 다음과 같이 배치를 하면 되겠구요 비어있는 칸도 있는데 비어있는 칸에 주사위가 들어가게 되면 점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되었으면 발사대에 주사위를 올려 둡니다 자 그리고 들떠 있는 이 부분을 눌러서 안에 집어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사용한 주사위는 다시 가져오지 않구요 자 이런 식으로 던지면 되겠구요 자 들어간 곳의 방 타일이 자신의 색깔이다 라고 한다면 1점을 얻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곳이 상대방의 방 타일이다 그러면 그 플레이어에게 점수를 1점 주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고양이 타일에 들어갔다 라고 한다면 1점을 반납하면 되겠구요 만약에 점수가 없다 라고 한다면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주사위는 꺼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합니다 자 두 번째 플레이어 발사대 넘겨서 자 이렇게 한 번 실패하게 되면 도전 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두 번째 들어가게 되면 해당 점수 획득하게 되구요 자 이렇게 주사위 위에 올라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도 점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개의 주사위를 모두 이렇게 안에다 집어 넣게 되면 한 라운드가 끝나게 됩니다 자 가운데 부엌 타일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해당 타일을 가져갑니다 해당 점수 받으시구요 자 이와 같이 해서 12개의 주사위를 모두 다 사용하게 되면 한 라운드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방 타일 점수 바뀌구요 주사위 빼서 다시 플레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3라운드 진행해서 점수를 많이 얻는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건 옛날 버전 9판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판은 여기 생쥐 그림이 그려져 있고 좀 디자인이나 구성이 약간 다르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자 이 플라잉 치즈라고 하는 게임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고 그 다음에 구성물 자체가 아기자기해서 쉽게 즐길 수 있구요 어린 학생들도 같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펀지 주사위가 없으면 일반 주사위나 아니면 이렇게 스펀지 모양의 주사위를 활용하셔서 쉽게 즐길 수가 있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주사위 누리를 이용해서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밑에 있는 숫자와 곱한다거나 아니면 더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즐겨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방 타일을 여러가지 해놓고서 숫자를 적어서 곱셈 게임으로 활용을 해보시던지 아니면 한글을 집어넣어서 낱말 만들기를 해보시던지 아주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응용하셔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이런 트레이가 없다면 계란판 같은 것을 활용하셔도 충분히 게임을 즐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발사대가 없다 라고 한다면 좀 떨어진 곳에서 가볍게 던진다거나 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대체물 활용하셔서 재미있게 즐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덱스터리티 게임 플라잉치즈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p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HHHH 저의 보vit